안녕하세요. 인물 사진의 배경을 없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배경과 이렇게 합성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드릴께요. 이것은 배와 인물을 합성을 했죠. 이렇게 합성을 할 수도 있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뒷배경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요. 이와치 하고 인물을 넣었어요. 자 다음에는 이와 같은 배경에다가 인물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등대와 인물을 합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을 날 낙엽 떨어지는 벤치와 인물을 합성했습니다. 이와 같이 인물의 사람의 화면, 몸 전체도 좋아요. 그러한 것의 배경을 없애 버리고 자기가 원하는 다른 배경을 넣어서 합성을 쉽게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키네마스터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설치를 합니다. 플레이스토어에 가서 아래에 있는 이와 같이 플레이스토어 있죠. 여기에 가서 키네마스터라고 치고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키네마스터를 설치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위해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하단에 만들기를 터치합니다. 세부적인 상황은 생리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미디어 브라우저가 뜹니다. 미디어 브라우저에서 자기가 자신의 인물 하에 늘 배경을 가져오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배경을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배경을 몇 개 지금 가져오겠습니다. 툭툭 쳐서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가져왔어요. 이렇게 툭툭 쳐서 가져온 다음에 우측 상단에 X 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은 화면에 보시면은 제일 앞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에 인물을 합성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인물 사진을 가져와야 되겠죠. 가져오기 위해서는 웨일을 터치합니다. 웨일을 터치한 다음에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미디어를 가져옵니다. 미디어에 아이콘을 터치하면 되죠. 글자를 터치하지 말고 아이콘을 터치하세요. 그런 다음에 저는 절교찾기에 저장한 것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절체면은 이와 같은 사진을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갔어요. 이 사진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측 상단에 X 있죠. X 를 눌러서 닫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단에서 플레이스토어에서 이 사진을 조금 배치를 따로따로 했습니다. 제가 현재 화면에 보면 이 사진이 있습니다. 인물 사진이 있죠. 이것만 딱 뽑아내고 이것은 다 없애버리고 뒤에 있는 배경과 합성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에서 이 사진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인물 사진이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자리에 보면 깜빡깜빡 하죠. 여기 보시면은 깜빡깜빡 하잖아요. 이런 상태가 된 것이 선택입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우측의 메뉴에 가서 매직 리무브라는 것을 터치합니다. 매직 리무브는 기능이 어떤 기능이냐 하면 사람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을 다 없애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진과 동영상이 다 없앨 수 있죠. 그래서 매직 리무브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툭 터치하면요. 자 여기서 툭 터치하면 이와 같이 금시 뒷 배경을 없애 버립니다. 이와 같이 없애고 이와 같이 보세요. 화면만 딱 남았죠. 화면의 인물만 남았죠. 배경을 없앱니다. 이와 같이 해서 합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사진이 여성 사진이 있죠. 이 사진에서 뒷 배경을 없애고 뒤에 다른 사진과 합성을 해 보겠습니다. 역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타임라인에서 이 여성 인물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진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아까처럼 배경을 무슨 배경이든지 무조건 없애는 매직 리무브 이것을 터치합니다. 매직 리무브를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와 같이 배경을 제거해 버립니다. 화면에 보세요. 여기 배경을 모두 없애 버렸죠. 없애 버리고 뒤에 있는 사진과 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적당히 크기를 조절해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크기 조절하는 거에요. 조절해서 적당히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돼요. 이렇게 합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합성을 하고 또 계속 길게 한번 늘려 보겠습니다. 사진을 이 사진을 지금 길이 있죠. 타임라인의 노란부분이 있죠. 노란부분을 눌러서 잡아당기면 이렇게 길게 됩니다. 얼마든지 길게 돼요. 이렇게 길게 늘립니다. 늘리고서 현재 이 사진은 이렇게 벤치와 가을 정기경을 합친거죠. 이 같은 것을 합성을 해서 사진으로 뽑으려면 화면에 나오는 이렇게 합성한 영상을 출력하기 위해서는 타임라인의 어떤 것부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암부터 선택하지 마세요.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 사각형에 갓을 씌워 놨죠. 이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캡처 후 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면 현재 이 화면이 사진으로 저장이 됩니다. 사진으로 저장이 되어서 갤러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캡처 저장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현재 로딩 하면서 갤러리에 이 사진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저장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리로 가서 이리로 갑니다. 앞 사진 있죠. 앞 사진에서도 이 사진을 인물 사진을 이렇게 적당히 갖다 놓습니다. 갖다 놓고 다음에 출력을 하려면 아무것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타임레인에 이것이 선택이 되어있죠. 노란 선이 있죠. 이것을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선택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으면 왼쪽에 이거 같은 아이콘이 생깁니다. 캡처 아이콘이 생겨요. 캡처 아이콘을 터치해서 제일 위에 있는 캡처 저장을 터치합니다. 툭 툭 터치해요. 그러면 사진이 이렇게 합성된 사진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얼마든지 뒷 배경 사진과 이와 같이 뒷 배경 사진과 인물을 서로 합성해서 얼마든지 출력할 수 있겠죠. 왼쪽 액션바 캡처 아이콘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캡처 아이콘이죠. 그래서 출력을 다하면 갤러리에서 가면 이러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갤러리로 가볼게요. 갤러리가 어디 있냐 하면 갤러리에서 여기에서 왔어요. 여기에서 뒤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아까 조금 전에 출력한 사진이 여기 보이죠. 이걸 터치하면 이와 같이 합성된 사진을 갤러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한 것이 여기 있죠. 이와 같이 인물 사진과 뒷 배경을 바꿔 가면서 얼마든지 이렇게 합성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합성을 해서 멋진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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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